공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공보가 시작이 되구요 처음에 보시는 페이지가 공보 모임 페이지구요 두번째는 학습 세번째는 복습 네 번째는 설정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에 가시면은 맨 위쪽에 보면 이렇게 컨텐츠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영어 회화책을 암기 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는게 있구요 대표적으로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왕초보 영어회화 이렇게 탭을 하시면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렇게 유닛들이 나옵니다 데이 유닛들이 나오구요 한번 간단한 걸 한번 학습을 해 볼게요 왕초보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대이원 I'm sorry for the late reply 이런식으로 하면은 점수가 이렇게 나오죠 신경쓰지마 중요한거 아니야 nevermind it's not important 대점 예 저녁 준비됐다 어서 와서 먹어라 dinner is ready come and get it 100점 한번 제가 틀려 볼게요 smells bad what are we having 이렇게 또 bad로 인식을 하죠 점수가 이런식으로 나오죠 87점 네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smells good what are we having smells good what are we having 100점 수고하셨습니다 평균 점수는 100점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미안해 음 방금 전에 이렇게 한번 day one 유닛에 4문장이 들어있는데 4문장을 다 학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보통 학습이라고 하면 일반 학습 그 다음에 보강 학습 확인 학습 이렇게 세가지 세션으로 하루치 학습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 학습을 한번 쭉 4문장을 했구요 보강 학습 없이 바로 이제 확인 학습 과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표시는 이렇게 화면 상단에 이렇게 있구요 음 제가 잠시 포즈를 했는데 학습 도중엔 언제든지 화면을 탭하면은요 이렇게 포즈를 시킬 수가 있구요 오른쪽 하단에 관련된 메뉴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포즈 상태에서 여러가지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뭐 북마크를 이렇게 설정을 한다든지 여러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금 확인 학습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식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학윤 학습이 4문장 또 완료가 된거구요 평균 점수 알려주고 학습기록을 저장하게 됩니다 자 요게 학습입니다 요게 학습이구요 오랫동안 이렇게 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런식으로 어 내용이 나오고 요런식으로 간의적으로 자기가 또 복습처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습도 하실 수도 있구요 또 요 문장만 음성인식 학습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또 한번 탭을 하시면요 신경쓰지마 이런식으로 또 나옵니다 nevermind it's not important 예 요런식으로 어 상세하게 미리 예습을 할 때도 좋습니다 요렇게 오랫동안 목록위에 유닛 위에 오랫동안 탭을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활용하시면 참 좋고요 이게 이제 학습이고요 공부 모임이란 것은 공부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냥 학습을 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3개월, 4개월 넘게 여러 테스터들, 사용자분들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공부 모임에 참가를 하셔야지 결국에는 꾸준히 매일매일 학습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시중에 앱스토어 가시면 학습 자료하고 학습 앱들이 무료인 것들 그리고 퀄리티 좋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좋은 컨텐츠와 좋은 학습 도구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매일매일 학습을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반찬과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그리고 또 좋은 숟가락 젓가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떠먹는 거는 결국에는 사용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서는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그런 부분 학습 자료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내가 영어 말하기를 좀 제대로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방법, 그 시스템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 시스템이 바로 공부 모임입니다 그래서 공부에서는 공부 모임이 가장 중요한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정말 많은데 이런 거는 일단은 공부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공부로 검색해가지고 설치를 하시고 직접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어 말하기 훈련 꾸준히 공부를 통해가지고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공부 안에서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